네 안녕하세요 목자 마이클입니다. 오늘은 야살의 책 29장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야곱의 속임수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빼앗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늙어 나이가 들면서 그의 눈이 흐려졌다. 그의 눈이 어두워져 볼 수 없었다. 그때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를 불러 말했다. 내가 너에게 구하니 너의 무기를, 무기들, 너의 화살통과 너의 화살을 들고 일어나 들러 나가서 나에게 사냥한 사슴고기를 가져와라. 나를 위하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먹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게 하라. 이는 이제 내가 늙고 머리가 희어졌기 때문이다. 에서가 그렇게 하였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사슴고기를 사냥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려서 그가 자신을 축복하도록 평소처럼 그의 무기를 들고 들러 나갔다. 리부가가 이삭이 에서에게서 한 모든 말을 듣고 그 여자가 급히 그의 아들 야곱을 불러서 말했다.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했고 내가 그것을 들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급히 서둘러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만들어라. 내가 너에게 구하니 일어나 염소대로 가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네 아버지를 위하여 맛있는 음식을 만들 테니 너는 그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드려서 네 형이 사냥해서 돌아오기 전에 네 아버지가 먹고 너를 축복하게 해라. 야곱이 급히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행했다. 그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오기 전에 그의 아버지 앞에서 그 음식을 가져왔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다.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그가 말했다. 나는 당신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는 내게 명령한 대로 하였습니다. 내가 당신께 구하오니 이제 일어나 내가 사냥한 것을 드시고 당신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마음이 나를 축복하게 하십시오. 이삭이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의 마음에 위안을 얻었다. 그가 야곱을 축복하였고 야곱이 그의 아버지에게 나갔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가 그에게서 떠나자마자 보라 에서가 들어서 사냥을 하고 들어왔다. 그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먹고 축복하도록 그것을 그에게 가져갔다. 이삭이 에서에게 말했다. 네가 오기 전에 사냥한 고기를 나에게 가져온 자가 누구이니며 내가 축복한 자가 누구냐. 에서가 그의 동생 야곱이 이 일을 한 것을 알았다. 에서가 그의 동생 야곱이 그에게 이렇게 행한 것을 알고 그의 동생에 대하여 화가 타올랐다. 에서가 말했다. 그가 야곱이라고 불리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가 나에게서 두 번이나 빼앗았다. 그가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그가 내 축복을 빼앗았다. 에서가 크게 울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가 우는 소리를 듣고 그가 에서에게 말했다.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너의 동생이 교묘하게 와서 네 축복을 빼앗았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준 축복으로 인하여 그의 동생 야곱을 미워했다. 그가 야곱을 향하여 크게 화가 났다. 야곱이 에벨의 집으로 도망간. 야곱이 그의 형제 에서를 크게 두려워하여 그가 일어나 세미아들 에벨의 집으로 도망갔다. 그가 그의 형으로 인하여 그곳에 숨었다. 야곱이 가난한 땅 헤브론에서 떠났을 때 그가 63세였다. 그가 그의 형 에서로 인하여 에서의 집에 14년 동안 숨어 지냈다. 그가 그곳에서 계속해서 주의 길과 그분의 명령을 배웠다. 에서의 아내들 에서가 야곱이 도망하여 그에게 벗어난 것과 야곱이 교활하게 축복을 얻은 것을 보고 그가 몹시 슬퍼했다. 그가 또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화가 났다. 그도 일어나 그의 아내를 데리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세일 땅으로 가서 그곳에 머물렀다. 에서가 그곳에서 햇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는데 그 여자의 이름은 보스마스로 햇사람의 앨런의 딸이었다. 딸이었다. 그가 그의 첫 아내와 그 여자들 아내를 삼았다. 그가 그의 첫 아내 외에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에서가 그 여자의 이름을 아다라고 부르며 말하기를 그때 축복인 나로부터 떠나갔다고 했다. 에서가 세일 땅에서 여섯 달 동안 머물며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지 않았다. 그 외에 에서가 그의 아내들을 데리고 일어나 가난한 땅으로 들어갔다. 에서가 그의 두 아내를 헤브론에 그의 아버지 집에 두었다. 에서의 아내들이 그들의 일로 인하여 이삭과 리부가를 화나게 했으니 이는 그들이 그 주의 길로 걷지 않고 그들이 조상이 그들에게 가르친 대로 나무와 돌로 된 그들의 조상신들을 섬기고 그들이 그들의 조상보다 더 악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들의 마음의 악한 뜻이 따라갔고 바할들에게 제사하고 분양했다. 참 이렇게 조금 감정 상했다고 해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좀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조금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도 조금 우리 주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에 조금 어긋날 때 또 아버지가 축복을 안 주시거나 조금 우리가 원하고 청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간혹 좀 삐뚤어지려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기와 질투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 아버지의 뜻에 달렸겠죠. 어떻든 잘못된 길을 에서가 가고 있습니다. 에서와 아내들이 가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부가가 그들로 인하여 지쳤다. 리부가가 말했다. 내가 내 삶에 지쳤으니 이는 해세딸들 때문입니다. 만일 야곱이 이 땅의 딸들인 이들과 같이 해세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는다면 내 인생에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에서의 아내 아다가 임신하여 그에게 아들을 낳았다. 에서가 그에게 태어난 그 아들의 이름을 엘리바스라 불렀다. 그 여자가 에서에게 아들을 낳았을 때 에서가 65세였다. 이스마엘이 죽음. 그때 야곱이 64세였을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죽었다. 이스마엘이 137세를 살고 죽었다. 이삭이 이스마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하여 애도했다. 이삭이 그를 위하여 많은 날 동안 애도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함. 야곱이 에벨의 집에서 산 지 14년이 지나고 그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기 원했다. 야곱이 해불원에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집에 이르렀다. 그때 에서는 야곱이 그에게 한 일 그로부터 축복을 빼앗아간 일을 잊었다. 에서가 야곱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짐으로 오는 것을 보자 그가 야곱이 자기에게 한 일이 생각났다. 그가 야곱에 대하여 크게 분노하며 그가 그를 죽이려고 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이가 들어 늙었다. 에서가 말했다. 이제 내 아버지가 죽을 때가 가까워지고 있으니 그가 죽으면 내가 나의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리부가와 이삭이 야곱을 하란으로 보낸. 리부가가 이것을 듣고 급히 사람을 보내 자기 아들 야곱을 불렀다. 그 여자가 그에게 말했다. 이러나 가서 하란에 있는 내 오라비 라반에게로 가라. 그곳에서 얼마동안 머물며 머물러 너에 대한 네 형의 화가 그칠 때까지 있고 그 외엔 네가 돌아오거라.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말했다. 가난의 딸로부터 아내를 취하지 말아라. 이는 주께서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주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이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씨에게 이 땅을 주겠다. 만일 네 자손이 내가 너와 맺은 내 원약을 지키면 나도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네 자손들에게 행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내 모든 말을 듣고 가난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는 것을 삼가하라. 일어나 하란에 있는 네 어머니의 아버지 부두엘의 집으로 가라. 그곳에서 네 어머니의 오라비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삼하라. 그리고 너는 네가 가는 땅에서 주 네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길을 잊지 않도록 하고 그 땅의 사람들과 관련되어 헛된 것을 따르지 말고 주 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그 땅에 이르거든 그곳에서 주를 섬기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네가 배운 그 길래에서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네가 땅의 사람들의 눈에 은총을 입도록 허락하셔서 네가 그곳에서 네가 택한 선하고 주의 길에 정직한 아내를 얻게 되기를 바란다. 주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의 복을 너와 네 씨에게 주셔서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기 원하며 네가 어디로 가든 그 땅에서 많은 민족을 이루고 주께서 네가 자녀들과 함께 큰 부위함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네 조상들이 구하던 땅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삭이 야곱에게 명령하기를 마치고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은과 금과 많은 선물을 주고 그를 떠나보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들었다. 그가 그들에게 입맞추고 일어나 바딴니 아람으로 갔다. 야곱이 가난 땅 부엘사바에서 떠날 그때의 77세였다. 에서가 엘리바스에게 야곱을 죽이라고 명령함 야곱이 하란으로 가려고 떠났을 때 에서가 그의 아들 엘리바스를 불러서 그에게 은밀하게 말했다. 이제 급히 네 칼을 네 손으로 들고 야곱을 쫓아가 길에서 그를 앞질러 지나가라. 산들 중에 하나는 하나에 숨어서 그를 기다렸다가 니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돌아와라.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는 민첩한 사람으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가르쳐 그가 활에 능숙했다. 그는 들에서 유명한 사냥꾼이며 용사였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행했다. 그때의 엘리바스는 13살이었다. 엘리바스가 일어나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을 중 10사람을 데리고 야곱을 쫓아갔다. 그가 야곱을 가까이 뒤쫓아가서 세겜 성읍 맞은편 가난 땅의 경계에서 숨어서 그를 기다렸다. 엘리바스가 야곱을 죽이자는. 야곱이 엘리바스와 그의 사람들이 자신을 쫓는 것을 봤다. 야곱이 이 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그가 가던 곳에 가만히 섰으니 이는 그가 그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엘리바스가 그의 칼을 뽑고 그와 그의 사람들이 야곱을 향하여 나아갔다.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곳에 왔느냐. 너희가 너의 칼을 들고 나를 쫓는 것이 무슨 의미냐. 엘리바스가 야곱에게 가까이 와서 그가 그에게 대답했다. 내 아버지가 나에게 이러이러하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 아버지가 나에게 준 명령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이 애서가 엘리바스에게 폭력을 쓰도록 말한 것을 알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엘리바스와 그의 사람들에게 간청하여 말했다.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 준 것을 보라. 네가 이것을 가지고 나를 떠나고 나를 죽이지 말라. 이 일이 너희에게 의로 여겨질 것이다. 주께서 야곱이 애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사람들의 눈에 은총을 입도록 하셔서 그들이 야곱의 말을 듣고 그를 죽이지 않았다. 엘리바스와 그의 사람들이 야곱의 모든 소유와 그가 부르셀바에서 함께 가지고 온 은과 금을 가지고 함께 취하고 그들이 야곱에게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엘리바스와 그의 사람들이 야곱을 떠나 그들이 부엘사베 세바로 에서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야곱과 있었던 모든 일을 그에게 말했다. 그들이 야곱에게서 뺏은 모든 것을 그에게 주었다. 에서가 그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와 함께 있던 그의 사람들에게 화가 났으니 이는 그들이 야곱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야곱이 이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불쌍히 여겨 우리가 그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 당신에게 가져왔습니다. 에서가 엘리바스가 야곱에게 빼앗은 모든 은과 금을 가져다가 그의 집안에 그것을 쌓아두었다. 에서가 이스마일의 딸을 아내로 살문. 그때 에서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가난한 딸들 중에서 아내를 삼지 말라는 말과 말한 것과 가난한 딸들이 리부가에게 눈이 안좋게 보인 것을 보고 그가 그의 삼촌 이스마일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내들 외에 이스마일의 딸 너바오스의 자매인 마일라스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해서 29장이 끝납니다. 참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이삭이 참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렇게 눈이 어두고 건강이 나빠지고 에서와 야곱에게 에서에게 줄 축복을 야곱에게 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이게 우리 주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에는 분명 우리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함께하고 사랑으로 함께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30장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